안녕 여러분 다음날 아침입니다 저희 이제 조식 먹으러 가려고 준비했거든요 조식이 아침 7시부터 시작이라길래 사실 딱 7시에 맞춰서 가려고 했거든요 아니면 조금 늦게? 그런데 제가 아침잠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일어났어요 알람은 울렸는데 듣고 끄고 자고 이래가지고 지금 8시 반 좀 넘었는데 지금 호딱 가가지고 맛있게 먹어볼게요 장식은 어느라 도발 !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먹어요 정말 맛있네요 여러분이 문이 야 se 단리로 와갔들어서 이 녀석이 어뜸 일처리 고춧가루 첫 번째 접시 가져왔거든요?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지금 12시 30분이고요 지금 나가가지고 제가 여기 아우 이 카메라에 더 초점 아우 진짜 아 그러게 이렇게 하니까 잡나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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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주도 스타벅스에 되게 좋아하는 음료가 있거든요 사실 저도 한 번밖에 안 먹어봤는데 그거 엄청 맛있더라고요 저번에 한 번 먹어봤는데 이름도 까먹었어 그거 찾아봐야 될 거 같아 무튼 그거 너무 먹고 싶고 서울에 있을 때 계속 그리웠거든요 그 음료가 그래서 우선 스타벅스 가서 그 음료 테이크아웃해서 저희 알파카 먹장 갈 거예요 너무 귀엽겠죠? 저 알파카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거든요 가봅시다 그리고 확실히 제주도가 서울보다 따뜻하네요 남쪽이라 맞아 쑥떡쑥떡 쑥떡쑥떡 내가 원한 건 바로 쑥떡 프라푸치노 쑥떡쑥떡 쑥떡쑥떡 내가 원한 건 프라푸치노 쑥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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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웃겨서 못 하겠어 다 되는 거 아니야? 쑥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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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여러분 광장 맛있어. 무슨 말이지 이게? 진짜 맛있어. 그래? 오빠 빨리 먹어봐. 진짜 맛있어. 맛있지? 맛있어. 입에 넣자마자 맛있지? 너무 귀여워 어떡해. 도착했어요. 이게 알파카라고? 이거 아닌 것 같은데? 맞다고? 알파카토리야? 이거 알파카토리야? 너무해. 우리 이따가 알파카 봐야 되잖아. 귀여워. 너무 귀엽다. 얘네 얘네. 와 진짜 귀여워. 이 설명이 너무 웃기다. 다른 건 가짜 알파카야? 페루 장인이 직접 만든 알파카 볼펜. 설명이 다 직접적이야. 페루 장인이 직접 만든 알파카 볼펜. 24개월 미만 유아는 무료래. 나 어볼까? 어. 말 못하는 척 할까? 알았어. 응야라고 해봐. 안녕하세요 저희 두 명이요. 우리 공원 가는 것 같아. 예 국민. 준비 완료. 예스. 우와. 까만 알파카야. 우와. 목이 되게 길어. 너무 예쁘게 생겼잖아. 알파카. 이거 진짜. 내가 밥 주면 볼 거야. 아 여기에 맛있는 음식을. 우와. 너무 힘이 너무 세. 어떡해. 아 잠깐만. 야. 그게 내. 야 그거 내 거. 아니 그게 내 걸. 되게 예쁜 외모에. 오빠 얘 침 뱉을 것 같아. 아 무서워. 아니 근데 내 거 어떡해. 아니 진짜 힘이 너무 너무 세서 놀랐어. 그치. 아니. 오빠랑 내가 같이 잡고 있었는데. 뺏겼다니까. 아니 바닥이 이렇게 많은데. 왜 저렇게 통에. 목숨 버는 거야. 야 쟤 폭식하는 것 봐. 어머 어머. 내 통. 으이씨. 저거 어떻게 가져오지. 저거 못 가져오. 야 비켜봐. 잘 줘야지. 아니. 아니. 왜 통을. 왜 통을 버리냐고. 모르는 게 아니라 준 거야. 부드러워. 진짜? 어. 엄마. 여보세요. 아까. 아까 만졌던 그 방석이랑 똑같아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아 없어서 그런가 봐. 또 다 봐야겠다. 그거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. 이번에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. 놓치지 않을 거예요. 좋아요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왜 싫어하지. 사랑을 닮아서 줘야 돼. 하하하하. 왜 안 먹지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안 먹어. 우리 이미 다 털렸어. 그 냄새가 안 나나 봐. 그런가 봐. 하하하하. 그래서 아까 내꺼야. 애들이 막 득. 막 득다 같이 달려들어가지고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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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배삭 좋아 오! 속 나왔어 진짜 맛있잖아 나 뺀 방법 알았어 어떻게 해? 뿌리를 잡고 살살 이빨로 세게 잡지 말고 오늘은 하늘이 맑다 그죠? 돌아가는 날 하늘이 이렇게 계엄매요 조심 먹고 들어와서 낮잠 잤는데도 너무 졸려요 체크아웃 시간 다 돼서 더 이상 이제 이제 얼른 렌트카 반납하러 가야 됩니다 빠이 빠이